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우리장이나 미국장이나 모두 휴장인데 지난 금요일 미국장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주 우리 증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이렇게 보면 모두 강보압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강보압이라는 것은 지수가 크게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강보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우지수가 플러스 0.2% 그리고 나스닥이 플러스 0.09 S&P500이 플러스 0.14%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보면 지난주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그 보면은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조금 좀 이렇게 그 반등이 나왔죠.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소강상태 이렇게 조금 좀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야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거의 뭐 100달러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 이런 그 여기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가격이 87달러 51센트. 뭐 90달러가 바로 그 목전에 있고 브랜트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90달러가 넘어버렸어요. 90달러 65센트. 야 이게 보면은 뭐 100달러까지 약한 보면은 뭐 10달러 정도 이렇게 그 남아있죠. 그래서 10달러 올라가면서 연말까지 아마 100달러가 도달하지 않겠냐. 어 이렇게 그 전문가들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 이게 100달러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겠죠. 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물가를 여기에서 이렇게 그 인상시키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를 그 원유를 수입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대두가 될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른 것보다도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사우디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펙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오펙이 있고 석유 수출기구 오펙 중동에 그리고 이제 그 외 국가들 오펙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 오펙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 여기가 이제 주동으로 해가지고 감산을 합니다. 감산. 지금 하루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00만 배럴을 생산을 하면서 이게 생산량이 900만 배럴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를 연말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거 여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 공급이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수요가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원자재라든가 원유의 블랙홀입니다. 중국이 만에 하나 경기가 여기에서 이제 그 호절을 보이면서 회복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국제 유가는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부동산을 위시해가지고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수요가 그래도 그나마 늘어나지 않고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달러까지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렇지만은 연말까지는 100달러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보면은 미국의 증시가 보면은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내리다가 이렇게 조금 좀 반등은 나왔는데 이 기술주, 기술주가 이렇게 보니까 기술주가 아무래도 나스닥 쪽에 다 와 있죠. 그래서 이틀 동안 하락을 하다가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기술주 중에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0.2% 이렇게 조금 좀 플러스를 보였어요. 자, 애플 그러면은 이게 중국하고 여기에서 미국하고의 갈등이 중간에 지금 서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죠. 중국에서 미국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공공기관 근로자 뭐 이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투심이 확 여기에서 급격히 위축이 됐죠.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좀 이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낙폭 과됐다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좀 여기에서 상승을 했네요. 한 1% 정도 이렇게 조금 좀 올라갔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 AI에 제일 수혜를 받는 그러한 그 반도체 집 회사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자, 엔비디아 테슬라는 뭐 여기서 각각 다 하락을 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제일 이슈는 말이에요. 미국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이슈는 일단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고금리를 써왔다고요. 고금리 쓰면서 지금 7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상을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9월이에요 현재. 9월하고 11월 이렇게 두 번 FMCA가 남았는데 9월 달에는 아마 동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0%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또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왜?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0.25% 이게 추가로 인상하게 되면 5.75%죠. 야, 이러면 이게 고금리가 계속 끌고 가면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고용의 문제가 생겨요. 고용. 이 고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경기가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또 빠지는 상황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5.5에서 5.75 올렸다가 이게 6 올렸다가 6.25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업들이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복병이 바로 원유예요, 원유. 사우디가 배신이에요, 배신. 미국을 배신하고 있고. 사우디가 참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공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배신을 때리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국제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유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원유 관련주 그러면 아무래도 엑슨모빌 빼놓을 수가 없죠, 엑슨모빌 정유회사. 여기서도 1.46% 올라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유 관련주, SO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원유, 이게 연말이 참 걱정입니다. 연말. 지금 계속 제가 국제 유가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브랜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90달러를 넘었어요. 지난 100달러 이렇게 보면 100달러 넘어가 12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40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지난 2022년 코로나 때 그런데 여기에 100달러, 100달러가 바로 목전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연말로 봤을 때 연준에서도 어떤 정책이 나올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이 우리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 증시 보면 유럽이 유로스톡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유로스톡 50이 0.38% 플러스 독일이 0.14네요. 프랑스가 0.62%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이번에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만, 하루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월요일이면 1월, 9월 4일이죠. 9월. 9월 4일 날 이렇게 0.81%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0.6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러면서 2,547.68, 그러니까 2,550포인트를 이탈을 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들, 주체 중에서 개인들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4,160억을 매수를 했네요. 개인들이 4,160억 매수예요. 이건 매수. 그다음에 또 보면 외국인들도 매수예요.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좀 매수하고 수목금은 매도를 했지만 1920억, 192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관이 매도세가 좀 셌습니다. 기관은 7,100억, 7,100억을 여기에서 매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한 주 동안에 기관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발목을 잡은 곳은 일단 미국하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의 갈등.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또 국제 유가. 이게 뭐 국제 유가가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 유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국제 유가. 그리고 또 미국의 다른 것보다도 국제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증시도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이에요. 증시가 여기서 이게 반등이다. 이렇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지금은 걱정이 이거 2500포인트를 깨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가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라는 것은 11일에서부터 15일까지죠. 거기에다가 또 옵션 만기일이 14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2500까지도 깰 가능성. 이것이 이제 또 시장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지금은 여기서 공격적인 이러한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공격적인 매수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일단 관망을 해야 돼요. 이번 주 내내는 관망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대형주들. 여러분들이 보면 대형주들이 굉장히 보면 외국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기관에 외국인이 매수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지고 있어요. 기관은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조정은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금 좀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자리를 잡아가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7조 7천억이에요. 코스탁이 얼마예요? 코스탁의 거래대금은 12조 4천억이야. 여기 보면 다 12조 4천억, 14조 6천억, 13조 12조.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7조 7천억, 8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형주. 대형주는 관망장세, 관망장세, 관망장세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탁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탁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 지금 거래대금이 10조가 넘었죠. 지금 코스탁 쪽에서 개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여기에서 높이고 있냐. 개인들의 비중이 80%예요. 우리가 코스피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STI, 엘지화 이런 데. 외국인과 그리고 또 기관. 이 기관 쪽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코스탁 쪽에서는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80% 지금 비중이 높아졌어요. 코스탁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럼 20%가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에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움직이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굉장히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죠. 여기 보면 12조 4천.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굉장히 줄어져죠. 거래 대금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망장세. 그러니까 내려가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간다고요. 그렇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80% 개인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출렁출렁걸릴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게 바로 뭐냐. 반도체 관련지예요. 반도체. 반도체. 이 반도체가 아무래도 2023년도 하반기 삼성년도 하이닉스 주도주가 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하반기 주도주는 바로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이쪽으로 오히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쓰는 게 훨씬 낫지. 괜히 2차전지. 2차전지 여러분들을 지금 보면 100만 원도 에코프로 100만 원도 무너졌다가 올라오고 했지만 지금 계속 공매도도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공매도. 그렇다고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했다가는 도의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지금 개인들도 이렇게 패닉이 와가지고 위에서 아마 패닉이라기보다도 위에서 수익을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니까 개인도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또 13일. 13일이 수요일이죠. 미국의 8월에 소비자물까지 있어요. CPI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소매 판매, 제조업 이런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 이것이 계속 90불대를 육박하고 넘어가고 있고 브랜드류는 넘어갔지만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연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지표들, 소비자물가지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지표를 나타낼지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서 관망,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관망 장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그리고 또 신경을 쓰면 바로 반도체 관련주를 직접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장중에 무료로 유튜브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면 한 달에 회비 같은 경우를 88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제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아이다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월 달에 수익 낸 것이 1,400만 원이 수익을 냈어요. 1,400만 원. 여자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나이로 67세. 제 방송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처음이에요. 처음 주식 투자인지가. 그래서 4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뭐 이제는 천만 원 단위에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6월, 7월, 6월, 7월 두 달 동안에 3,500. 그러니까 한 달에 약 한 1,300, 1,300, 1,700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거기에다가 또 보면 이렇게 JLK 같은 주도주죠. 우리가 의료 AI 이것도 여기 9,6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꼭 해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수익을 월 천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르쳐드리고 하여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에 오셔가지고 구독을 이걸 누르세요.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카페, 카페가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카페 이쪽에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페 활동을 좀 하셔야지 여기 볼 수가 있는 게 매매 기법이 있어요. 천년아랑님의 수익과 조언이라든가 황고수의 마지막 보다.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85세 지난 7월 달에 영면을 하셨는데 이게 매매 기법. 그러니까 한 달에 말이에요. 꾸준하게 2,000, 3,000만 원씩 수익을 내셨어요. 한 1억 정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매 기법을 여기에 다 남기셨습니다. 여기 보면 실전 재테크, 초보도 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 이론에 의한 5월 2평선 쌍봉 매도 기법. 이러한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볼린저 밴드의 보조 지표란 뭔가 그리고 이론 그리고 또 경험적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예측 기법 이런 게 여기에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참 깨알 같은 글씨를 남겼어요. 글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이 글이 언제 쓰셨나 하면 2013년이면 10년 전에 저 쓰신 글이에요. 2013년. 저를 처음 만난 지가 2011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노년에 접어들어 건물 관리인이나 경비원으로 더우나 추우나 고생하면서 받는 한 달의 보수가 이 당시에는 80에서 130인데 지금은 한 200만 원이 최저임금이죠. 그것도 모자랄까 봐 노심초사하는 친구를 볼 때면 측은한 생각도 든다. 직업이 천에서가 아니라 편하게 쉬어야 할 나이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돈 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법 공부는 필수고 기본적인 원칙적인 투자 마인드가 정립되지 않고 자기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없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도 딸도 있지만 이 당시에 70대인데 생활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기법 이런 걸 한번 잘 또 여기에서 천년하랑님 매매기법도 배우고 그리고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주식 투자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표면서 교과서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전략 이런 것들 여기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번 잘 보면서 따라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무료 리딩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 내내죠.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이게 가는데 방송하는데 가보면 이게 이제 경제 TV 같은 데서 많이 해요. 월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그냥이에요. 유료회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종목을 매매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고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잘 배우시면 되는데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88만 원, 110만 원 주면 여기 가서는 하는 게 종목 추천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 추천을 하루에 가면 두세 개씩 계속합니다. 이러면 한 달이면 이렇게 두 개면 한 40개, 한 60개 정도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거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거 돈 회비 주고 돈 잃고 이렇게 가스마리하고 가리지 말고 오셔서 여기에서 잘 제 무료 방송을 들으면서 따라하시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무료 리딩을 공부하고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이렇게 500,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공부 안 하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추천을 받을까 이러면 이게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면 오히려 그 돈을 은행에 갖다 예금해놓고 조금씩 찾아서 쓰지 괜히 그 돈 잃고 가스마리하고 건강 잃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게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10번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목적이 뭡니까? 취업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실업계 가고 이랬을 때 그때 얘기지. 요즘은 이제 대학 가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해야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가는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주식 투자는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돈.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을 절대 못 법니다. 여러분들이 5%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나머지 95%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량, 귀동량이나 하고 종목을 소위 말해서 구걸이나 하고 이러면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손실이 발생이 되죠.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고도. 그러고 나서 주식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퇴출만 되면 다행이게요. 폐인이 됩니다. 폐인. 왜?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폐인만 되면 이렇게 또 건강도 잃고 왜?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거 다 오니까 건강 다 잃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에서 5% 속에 들어가야지 본인과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손에는 재무제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것을 들고 자기가 투자, 매매하는 종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만 원에 사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면. 그럼 이게 3배에서 5배 가는데 그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영상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매수, 매도의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세매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이거 잘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거 이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500만 원 번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해놓으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고 매달 돈 벌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공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이거 잘하세요.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은 자동으로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종목 개수가 50개, 100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구걸하고 다닌 거예요. 뭐 사면 좋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요. 뭐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종목을 공부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샀어요. 이렇게 세 종목 사니까 수익금이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세 종목이 이렇게 수익 난 것이 2,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7,500만 원어치를 세 종목을 딱 샀어요. 공부해가지고. 수익금이 950만 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수익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종목 계속 50개, 100개 해가지고 다 손실 나가지고 말이에요. 평생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다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마라. 이렇게. 내려올 때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라.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럽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이거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갈 때는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거가 5백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0%다. 85% 이 정도다. 이렇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보고 들으시면서 그대로 암기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거가 그 노래가락이 어디에 있느냐. 카페 여기 가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종목을 또 봐야죠. 자 요종목 한번 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할 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한 손에는 차트를 보고 이렇게 그 또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요. 차트 보고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째 21선 우상향 주가가 쭉 오다가 21선 우상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줄 때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게 눌림목. 보면은 CCI9이 과매도 구간에 막 이렇게 들어올 때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후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후에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안 되면 손절.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의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 그리고 월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 5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무조건 하여튼 책임지고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죠. 이 회사의 재무상태. 이거가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PBR, PER. 이게 제일 중요해요. PB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고 얘기했어요. 0.63은 3보다도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그다음에 PER,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45니까 10보다는 좀 낮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준수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로 올라갈 때까지 이거는 장기로 보유하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적당 위치에 왔을 때 여기에서 사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 횟수는 5회에서 한 8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매매하면서 월 수익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꾸욱 매매하시면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예요. 홀딩스 그러니까 코싹 시작에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임대 수익도 있고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이런 회사들의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바이오 헬스도 있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회사들하고 연관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회의회사의 재무제표. 우리가 매출이 2,357억 4,172억 5,651억. 매출은 쫙쫙쫙쫙 늘어나네. 자 영업이익 166억 5,44억 7,35억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좋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죠.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13.1%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이건 영업이익률이고 ROE 여기 자본자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 5.75% 그냥 이거는 뭐 보통 정도다 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PBR. PBR이 이거 계산하는 거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일단 주가가 현재 35,0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준다 그랬어요. 뭘로 나눠주냐. 이게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예요. 33,263원. 3만이 아니라 5만 5천. 5만 5천 263원. 5만 5천 263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3만 5천 50원 나누기 5만 5천 263원 하니까 0.63이 나오네요. 0.63.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요새 요거는 0.63. 이게 저평가다. 그 다음에 퍼. 프라이스 어닝레스.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주가가 3만 5천 0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여기에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3천 60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3만 5천 50원 나누기 3062 하니까 이게 11.44가 나오네요. 11.44.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PBR, PER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자 이렇게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고. 또 이게 이 회사는 저평가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세 번에 나누라 그랬어요. 1차, 2차, 3차 매수 이렇게. 그리고 자금 할애는 1차 매수에서 40%, 4,30이 1,200만 원. 그리고 2차는 30%, 3,30은 9,900만 원. 그리고 3차는 또 역시 30%, 3,30은 9,900만 원. 이렇게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을 샀습니다.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땡겨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는데 하수는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전을 못해요.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 매수 철저히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습관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이에요. 지금 방금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놨는데 이렇게 쭉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면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자금을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한 후에 1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해야 되겠죠. 여기 900만 원. 그러고 나서 1차 매수는 아무래도 1,200만 원 여기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3차 매수를 마지막으로 해야죠.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분할 매수.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별로 그렇게 후둘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15%는 뭐예요? 내려올 확률이에요. 이렇게 올라는 가지만은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도 가지만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고 했는데도 또 내려와. 야,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는 더드들도 말고 손절하고 나오세요. 욕심내지 말고.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올라갈 때 안 사잖아요. 내려올 때 눌러줄 때 사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해서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어떻게 하래요? 손절. 이러한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 반복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보니까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솔리드. 이것도 역시 보면 첫 번째 21선 우상향. 여기서 21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 두 번째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그런데 여기 중간에 과매도 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2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저항선에 닿았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 눌림목에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여기까지 꼭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는 눌림목이 왔어요. 과매도. 이 과매도. 과매도 구간. 이 위치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만에 하나 내려오면 두 번. 또 내려오면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85%의 확률을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매매 원칙을 지키면 누구나 다 주식시장에서 마우스 하나 가지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식시장은 아마 조금 좀 국제 유가 때문에 이렇게 좀 2500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코스닥 쪽에 신경을 좀 바짝 쓰면서 아무래도 80%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도 반도체 관련 주 쪽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